인천지방 해양수산청은 강화군 서도면 주민의 해상교통 편의를 위해 3월부터 기존 외포 주문항로를 선수 주문항로로 변경해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객선 출발지를 외포리항에서 상시 입출항이 가능한 선수항으로 변경하고 종착지도 주문도 느리 외에 살고지를 추가해 운항거리와 시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변경된 항로에는 기존에 운항하던 393톤급 3보 12호 외에 429톤급 3보 6호를 추가로 투입해 1일 2회에서 3회 왕복으로 항로별로 각각 증회 운항하게 됩니다.